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해리포터와 마블사이덜 챕터 13 마지막 장 페이지 227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 너 도대체 어디 있었니 그 말이죠. 해르미언어가 스퀘익하면 뭐 꽥 소리를 지르다 뭐 그런 이제 약간 흥분하거나 신경질적일 때 한마디로 이제 해리를 갖다 찾아다녔기 때문에 이런 소리에 이런 소리로 목소리가 나온 거죠. We won! You won! We won! shouted Ron thumping Harry on the back. 자 우리가 이겼다. 너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하면서 론이 크게 소리치죠. thumping 하면 이제 해리를 갖다 해리 등을 갖다 치면서 이제 뒤에서 한마디로 등을 칠 때 뭐 잘했어 하면서 이렇게 등을 갖다 쳐주는 그런 모습들 있죠. 자 그런 모습인 거죠. And I gave him Malfoy a black eye and never tried to take on crab and goyle single-handed. 그리고 나는 Malfoy한테 black eye. 자 우리가 black eye 하면은 검은 눈이죠. 그러니까 이제 눈을 때려가지고 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이 버렇게 멍들었다. 그 말이죠. 이건 그 말이죠. And never tried to take on crab하고 goyle을 갖다 싱글핸디드 하면은 싱글핸디드 하면은 혼자 힘으로 혼자서 이렇게 상대하려고 했다. 그 말이죠. 여기서 take on은 뭐 상대하다. 그 말이에요. crab하고 고yle을 갖다 자기가 혼자서. He's still out cold but Madame Pomfrey says he'll be alright. Talk about showing Slytherin. He's still out cold. 우리가 out cold 하게 되면은 뭐예요. 약간 아직도 기절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Madame Pomfrey 하게 되면은 그 여기 학교에 있는 그 보건소 선생님이죠. 그분이 이제 he'll be alright.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talk about showing Slytherin 하게 되면은 그 전에도 이제 Slytherin한테 여기 그리핀더워가 여기 퀴즈츠 게임에서도 본때를 보여주고 지금 말포이도 한방 먹여주고 이 아이들한테도 한방 다 먹여주고 네블조차도 심지어는 이렇게 혼자서 싸우려고 했다.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그런 말이죠. Talk about. 우리가 Slytherin한테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가. 뭐 그런 느낌으로. 아주 강하게. Everyone's waiting for you in the common room. We are having a party. Fred and George stole some cakes and stuff from the kitchens. 자 모두 다 널 기다리고 있어. 가면은 거기 휴게실에서. 우리는 이제 파티를 한다. 파티 이럴 거니까. 그리고 Fred하고 조지가 케이크하고 좀 이런 거 저런 거 갖다가 부엌에서 훔쳐왔어. Never mind that now, said Harry breathlessly. Never mind that. 자 우리가 많이 담으면 꺼리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신경 쓰다. 지금은 Never mind. 그것은 좀 놔두자. 그 말이죠. 그것은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Harry가 지금 상황이 뭔가 더 심각한 일을 보고 왔죠. 이렇게 우리가 breathless 하게 되면은 숨을 갖다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급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Let's find an empty room. You wait till you hear this. 자 Let's find an empty room. 빈 방을 좀 찾자. 빈 교실을 좀 찾아보자. 그리고 너희들은 기다려. 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란 말은 파티하는 거나 이런 거 저런 거 축하하는 거나 그걸 갖다 좀 기다려달라 그 말이죠. 너희들이 이걸 들을 때까지. He made sure the peeves wasn't inside before shutting the door behind them. Then he told them what he'd seen and heard. 자 make sure 하면 뭔 말이죠. 확실히 했다 그 말이죠. 피부가 그 교실 안에 없는지. 그들이 이제 문을 닫기 전에 그들 뒤로. 그리고 나서 그 헤르미온느하고 란한테 그가 본 거하고 그가 들은 걸 다 얘기해줬다 그 말이죠. So we are right. It is the sorcerer's stone. And Snape's is trying to force a quarrel to help him get it.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맞았네. 그것은 마법사의 돌이었어. 그리고 Snape's는 지금 trying to force. Forse 하면 억지로 시키다 라는 말이죠. 동사로서. Queral 교수한테 그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힘은 여기는 Snape 교수죠. Snape 교수를 도와달라고 그것을 얻도록. 그러니까 그 돌을 갖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억지로 시키고 있어. He asked if he knew how to get past Fluffy. And he says something about Queral's hocus pocus. I reckon there are other things guarding the stone apart from Fluffy. Loads of enchantments probably and Queral would have done something anti-dark arch spell that Snape need to break through. 자 좀 길죠. 그는 물어봤다. 그가 알고 있는지 어떻게. 여기서 Fluffy는 그 개죠. 머리 색이 달린 개를 지나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봤다. 그리고 그는 또한 something about Queral의 hocus pocus에 대해서. 뭐 이런 그전에 말했던 주문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I reckon 내 생각에는 there are other things 다른 것들이 있다. Guarding 지키고 있는 그 돌을 갖다가 apart from 하게 되면 뭐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개 머리 세 개짜리 개를 말고도 또 뭔가 지키고 있는 게 있다라고 난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이죠. 많은 Loads of enchantment 하면 뭐 이제 여기서는 마법이겠죠. 마법 아마도. 그리고 아마 그리고 Queral은 would have pp 하게 되면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여기서는 some anti-dark arch spell. 자 여기서는 anti 하면 이제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마법의 주문. 그런 주문을 갖다 막는 그런 걸 해놨으면 틀림없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스냅프 교수가 Breakthrough 통과해야 되는 그걸 갖다 부숴야 되는 그걸 갖다 뚫고 가야 되는 그런 마법을 갖다가 아마 여기 Queral 교수가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갖다 스냅프 교수가 알려달라고 어떻게 그걸 통과하는지 무슨 마법을 해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이제 해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So you mean the stone is only safe as long as a Queral stands up to Snape, said Hermione in alarm. 자 그래서 너의 의미는 그럼 너 말은 스톤은 안전하다. 단지 안전하다 as long as 뭐 뭐 하는 한 그 말이죠. 뭐 뭐 하는 한 여기 Queral 교수가 stand up to 누구하고 맞서다. 뭐 그런 표현이죠. 스냅프 교수한테 맞서는 한 뭐 뭐 하는 한 이렇게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Queral 교수한테만 달렸냐.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맞서 싸우는 한 안전하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헤르미온느가 약간 놀라면서 물어보는 거죠. It'll be gone by next Tuesday, said Ron. 다음 주 화요일이면 아마 그 돌은 사라질 거야. 이런 식으로 Ron 얘기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